라신발리 M23 업 물량 세팅 방법입니다. 가운데 버튼을 쭉 누르고 계시면 보통 한 8초에서 10초 정도 누르시면 삐삐 소리가 나면서 불이 LED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낼 때 원하는 버튼을 쭉 누르고 계시면 뛰면 안 되고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. 원하는 양만큼 왔을 때 버튼을 띄워주시면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. 이렇게 물량 세팅 방법이었습니다.